속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몸은요. 능동적 촉감각과 수동적 촉감각이라는 걸 달리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점자책을 이렇게 읽고 계신데요. 내가 내 손으로 움직여서 점자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점자책이 이렇게 지나가도 결국 점자책이 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손을 움직이면서 읽고 있을 때가 훨씬 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나의 상태와 나의 위치를 계속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나 혹은 내가 움직이고 있지 못할 때는요. 사람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같은 촉감각이라도요. 촉감각도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터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촉감각처럼 문화와 맥락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도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맞으면 아프죠. 갈고리로 등에 이렇게 쫙 꿰가지고 사람을 들어올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게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경우도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게 꼬챙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등을 이렇게 꿰서요. 들어올려서 돌립니다. 저걸 훅 스위닝이라고 해요. 훅 스위닝. 그런데 저게 실제로 저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남부 인도 쪽에서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안 느껴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촉감각에서 느끼는 고통은요. 그 문화에서 그걸 불안하게 만드느냐 불안하지 않게 만드느냐에 철저히 달려있습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요. 되게 아파요. 안 불안할 때 맞으면요. 덜 아파요. 차라리 그리고 너 이거 맞으면 5만 원 줄게 하고 맞으면 달아요, 매가. 그걸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통은 철저히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안한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병사들이죠. 교전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보다 더 몰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앰뷸런스에 태우면 군의관이 와서 얘는 후송시켜서 병사에 눕혀라. 이런 식으로 불안한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만들면 급감합니다. 훨씬 줄어들어요. 불안이 고통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통증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분들과 의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면요. 불안은요. 원래 객관적인 통증의 양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불안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시험 전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끝난 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전날이 불안하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불안하죠.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하죠. 이때 사람들이 아픈 건 약간 뻥튀겨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도 그러시죠. 다 끝내고 편안한 상태에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서 샤워 끝내고 착 편안하게 누웠는데 이때 아파요. 이건 진짜 아파요. 순도 100%짜리 퓨어 페인이에요. 순수하고 맑은 페인이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리얼 페인.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때 아플 때 꼭 병원에 와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 노련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게 오니까요. 자, 이제 듣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하셔야 된다면 둘 중에 결국 어느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대부분은 보지 못하는 게 더 싫으니까 차라리 듣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의외로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행복하다. 삶의 질이 나는 이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떨어지세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헬렌 켈러. 이제 두 가지 감각을 다 잃어보셨던 분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블라인드니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블라인드니스 세퍼레이트 피플 프롬 띵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프롬띵,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런데 데프니스,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건 세퍼레이트 피플 프롬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건 사물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얘기할 정도로 청각의 혹은 소리의 중요함을 역사를 했었죠. 스트icken, blind, and deaf at two years of age, Miss Keller consequently could never learn to speak normally. When she addresses the young students at Sydney's Deaf and Dumb Institute, her artificially acquired monotone is interpreted by Miss Thompson for those children with partial or aided hearing. I know every step of the road you are taking and are a joyous at you of cheer and determination. And when you go out to life's struggles and adventures you will raise a banner you will raise a banner who follow you 자, 이 소리는요. 의외로 그래서 청각과 전혀 다른 성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속성이라든가 우리가 듣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뜨지 못했던 눈을 소리를 통해서 인간 마음에 대해서 뜰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한 가지 상황에서는요. 아저씨가 귀를 대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자, 이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홈을 파놓고 여기도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 종이 두 장을 딱 붙여놔요. 그러면 저쪽 호수가에서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놀고 어떤 사람은 막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물결이 이렇게 또 오겠죠. 그럼 이 홈에 미약 하나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종이가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렇다면 저 아저씨가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다음에 저 남자가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종이 두 장의 떨림만 보고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아맞히는 것 두 중에 누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를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게 저 호수가의 남자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귀에 실제로 저런 종이 두 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장의 떨림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막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얘기한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들을 때 말하면서 이렇게 들을 때와 내가 녹음해놓고 나중에 들을 때 이거 좀 달라요, 느낌이. 맞아요. 어떤 목소리가 더 풍부한가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듣는 목소리가 더 풍부해요. 왠지 내가 얘기한 걸 녹음해서 나중에 들어보면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남이 듣는 내 목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 목소리와 남이 듣는 내 목소리가 좀 달라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더 풍부합니다. 왜? 우리가 두 장의 북을 다 올려요. 우리가 귀로 듣죠? 내가 얘기한 게 사운드가 나와서 귀 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똑같습니다. 이게 채널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 목소리를 듣는 순간은 채널 두 번째도 같이 가동이 돼요. 우리가 성대를 울리잖아요. 내 머리도 같이 울려요. 그러니까 울려주는 거예요. 채널 두 개가 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이거 오디오 기술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랬는데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채널을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이죠. 울림이라는 게 소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종이도 울리는 것처럼 우리 귀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든 울림으로 만들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우리가 듣는 모든 종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고막. 이게 뭡니까? 막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는 북이라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이 소리는 결국은 울림의 감각입니다.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음의 높낮이 아, 아, 이거. 낮고 높은 소리죠. 그다음에 또 크기가 있겠죠. 아, 아, 다르잖아요. 그러면 데시벨 많이 들어보셨죠. 네. 데시벨. 그러니까 뭐 5데시벨, 10데시벨, 100데시벨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헤르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츠가 이제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헤르츠가요.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하고 물을 이렇게 쭉 뭐라 손으로 밀어내면 물결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1초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1사이클이니까 1헤르츠예요. 20번 왔다 갔다 하면 20헤르츠겠죠. 2만 번 왔다 갔다 하면 2만헤르츠겠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도 몇 천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20헤르츠부터 2만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20헤르츠는 진짜 낮은 소리죠. 더 낮아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2만헤르츠에 눕박하는 높은 소리는요. 사실은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 손톱으로 침판을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기도 싫은 소리가 나오죠. 20에서 2만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더 지나가면 못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많이 들을 때 이런 거 나왔어요. 89.1 메가헤르츠 뭐 이런 시점성이 나왔어요. 그렇죠? 8.1 메가헤르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메가가 뭐예요?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89.1 메가헤르츠라면 8,900만헤르츠 못 듣죠. 우리는 2만헤르츠밖에 못 들으니까 그것도 들을 수 있으면요. 우린 라디오 안 사도 되죠. 저쪽에서 저기 뭐 컬투하셨어 이런 뭐 하고 있네. 교통방송 들어볼까? 이쪽으로 돌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못 들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에 참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면 집 앞에 있는 곤충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으면서 제가 왜 지나갈까? 그렇죠? 모기 소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 신경을 빼앗기려면 우리는 엄청나게 세포들이 매시간 매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세포들을 먹여 살리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려면 우리는 하루에 몇십 개를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춰놓은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저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유난히 곡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점이죠. 곡이 바로 뭐냐면 적은 에너지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적은 에너지로도 들을 수 있는 저 좁은 영역대가 바로 뭐냐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귀죠. 생각해보세요. 말귀를 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잖아요. 인간의 말만 저렇게 뚝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적은 에너지로 듣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절묘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청각이요. 시각이랑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울림이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을 울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건 이성과 감정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얘기가 됩니까? 감정이죠. 소리가 즉 귀가 눈보다 더 감정을 많이 건드려요. 오히려 소리로만 들었을 때 더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문회 청문회 볼 때 가끔 막 우리 화날 때 있잖아요. 막 짜증날 때. 그렇죠. 청문회를 TV로 본 사람들과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이요.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이 더 격하게 반응해요. 왜? 더 정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명을 붙입니다. 시각은 드라이 인포메이션이에요. 건조한 정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각은 웹 젖었다는 겁니다. 촉촉한 정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더 감정적으로 이게 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또 이어받아서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청각의 이런 독특한 측면을 야동 연구에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자, 감이 오셨겠죠? 야동을 보여줍니다. 야동을 들려줍니다. 또 가운데는 야동을 소리를 끄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죠? 자, 그런데 어떤 쪽에서 제일 성적으로 흥분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동을 제대로 다 제대로 다 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다 보면 소리라는 화면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더 흥분합니다. 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것도 꺼내오고 이것도 꺼내오고 이것도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소리는 시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서에 호소하는 무기가 되죠.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이지만 야한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동 보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면 몰리터만 끄지 소리는 안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잘 못 듣는다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잘 못 들어 걔가 뭐 듣냐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신생아들도 굉장히 잘 들어요. 생후 이틀 된 아이들 2개월도 아니고 이틀 된 아이들은요. 공갈 젖꼭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빨고 있을 때 안 보이지만 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되면 이 젖꼭지를 빠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러고 빨고 있다가 자기 엄마 목소리가 딱 들리면 이렇게 빨기도 하고 또 잠깐 놨다가 어? 하다가 또 쪽쪽쪽쪽 빨기도 해요. 이틀밖에 안 된 애들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된 아이들이요. 모국어 있대랑 외국어 있대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들리면 그냥 사운드구나. 뭐야 저거 이러고 있는데 모국어가 들리면 빠는 패턴이 또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 들어요. 다만 적은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뿐입니다. 충분히 강한 강도로 제시가 되면요. 우리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얘기를 잘 알아듣죠. 아이들은 피아노 앞에 갖다 놓으면요. 저런 아이들은 쿵쾅쿵쾅 막 치면서 막 웃어요. 막 하악 하고 막 웃어요. 어른들은 지나가다가 아우 시끄러워. 왜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도미솔 같은 화음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쿵쾅쿵쾅 치는 불협화음은 우리는 그걸 불쾌라고 하는 감정을 연합시키라고 또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쾌한 거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보단 다양한 걸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정보는 서울공유도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일까. 일단은 Zaun에서